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더라도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 진료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요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었죠. 정부는 부안 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된 데다 큰 규모의 여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럼 토요일의 캐슈가법은 오늘의 첫 번째 핫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추가 기소입니다. 이 대표 어제 법원에 출석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안 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분이 쌍광울 그룹의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보고서에 분명히 이게 쌍광울의 대북사업을 위한 좀 조용히 하세요. 대북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스튜디오에는 최징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듯이 쌍광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 어제 작심한 듯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희대의 조작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이죠. 안 부수 회장의 재판 결과도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최고위 회의에서도 관련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라는 대북 사업가한테 50억씩 주가 조작, 대가 받기로 했는데 달라, 그건 어디 갔어요? 이재명 대표의 취지는 대북 송금 사건인데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안 부수 회장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으로 봤는데 최중봉 교수님, 이화영 재판부는 이걸 배척했다 이런 주장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안 부수 씨의 1심 판결 15부, 그러니까 수원지법 15부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3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북 중개업자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대동강 맥주 옥류관 등을 유추하고 대북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돈을 건넸다. 그게 이제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북 사업 우선적 참여 기회를 얻고 주가 상승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800만 불이라고 하는 그 돈이 건너갔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 같은 지방법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인데 11부와 15부의 판단이 왜 이렇게 다른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재판부가 너무 한쪽 김성태 전 회장의 말만을 다 인정하고 최근에 나왔던 국정원 문건 사건이 왜냐하면 이게 안부수 씨 재판 결과와 국정원 문건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배척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견을 배척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표가 언급한 국정원 문건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에도 나오는데 문건이 여러 건이라는데 김수미 평론가님, 법원이 배척한 것과 또 그리고 인정한 문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참고로 법원이 배척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 문건 내용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거고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배척입니다. 일단 국정원 문건 중에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배척된 것이 어떤 거냐면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손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배척이 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방북 추진에 대해서도 이게 요원하다, 당시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원하다라는 그 문건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재판부에서는 그때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건이 있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 없다 이렇게 해서 배척이 됐고 인정된 게 스마트팜 대납 비용 이것이 인정이 되면서 대북 손금이 경기도 사업에 대한 대납 이런 것들의 목적으로 된 것 이거 하나가 인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자꾸 대북 손금이 주가 조작용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것은 2022년에 이미 노컷뉴스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 그때는 민주당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주가 조작을 했다면 그거야말로 경기도의 관여 정황이 더 뚜렷하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가 판을 깔아줬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불리한 정황으로 인식이 돼서 그런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것은 주가 조작용이니까 경기도 관여는 없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오류입니다. A다라고 했을 때 A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B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B라고 해서 A가 아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일부 언론에 민주당이 굉장히 휘둘려가는 것 같은데 암부수 씨 1심 재판 판결문에 보면 주가 부양 이것은 검찰이 주장한 것이고 재판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졸지에 지금 민주당이 검찰 주장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군요. 사실 암부수 1심 판결하고 이화영 1심 판결은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별로. 이것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예전에 다른 언론이 보도했던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이거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고 어느 쪽이 유죄무죄든 떠나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이종우 평론가님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의 핵심은 이 두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걸 지적을 하는 건데 또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거라고 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의 주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두 번째는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김성태 회장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판결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김성태 회장이 직접적으로 돈을 건넨 시점때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요구해서 이재명 지사와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사업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폭 출신이든 아니든 간에 사업가로서 자신의 돈 100억 원을 지금 들인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북한에 보내면 실질적으로 쌍방울에도 이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가 조작이든 주가 부양이든 아니면 또 다른 대동강 맥주에 대한 사업권이든 그것을 지금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인지했느냐 그게 가장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하고 직접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에 대한 그런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확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증거로서는 당시에 2019년 7월 이후에 그러니까 마닐라 회의 이후에 9월달, 11월달 이 두 번에 걸쳐서도 경기도가 계속 공문을 보냅니다. 어떤 공문 경기도 지사, 이재명 지사를 초청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은 또 그 초청해달라는 거에 최종 쌓이는 이재명 지사가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을 초청해달라고 2019년 11월까지 계속 졸라대는 그런 증거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 모든 송금의 배경은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북한과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스마트폰이나 방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당시에 경기도의 우회가 반대했으므로 우회적으로 쌍방울을 통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정리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은 정치권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을 맡게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중교사 사건을 범죄 사실로 했던 작년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더라면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해야 했죠? 검찰의 어떤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의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찰장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는 게 합당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어제 법사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에 대한 성토도 오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만약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한다면 이게 인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인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 이걸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부와 11부의 재판 결과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양쪽이다 그러면 예컨대 지금 안부수 씨의 행동이 일정 부분 주가주약에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을 그냥 배척한 상태로 11부가 또다시 맡아서 이재명 대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11부나 15부가 아니라 제3의 재판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경우죠. 예컨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했던 그 재판부가 하게 되면 이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이 돈이 넘어간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어떤 방문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금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부수 재판을 했던 재판부는 아니면 이재명,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했던 재판부를 제외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회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원의 문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또 하나는 쌍방울 직원이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등의 진술을 또 하고 있잖아요, 요즘. 그리고 안부수 씨 딸에 관련된 주택 구입 문제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는 1심 재판부와 다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맞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기피 신청을 또 할지 또 인용이 될지도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요. 모두 4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김수미 평론가님,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제 재판의 장소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올라가 있는 재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기 때문에 사실 재판 출석 일정만 해도 상당히 빠듯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자신이 있으면 오히려 같은 판사를 앞에다 두고 반박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만약에 정말 자신이 있다면 판사의 논리를 다 법정에서 깰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다 보도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굳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수원지법에서 서울지법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고인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또 이재명 대표가 공당이 대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판에 참석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 부분은 또 한 번 또 사법부 쪽에서도 고려를 해봄직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는 이르면 9월에 1심 선고가 나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종근 평론관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재판 중에 공직선거법이 가장 빠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온 건 이미 그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나 증인이 거의 다 마무리됐던 사건입니다. 재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이라든지 또는 흉기피수 그리고 해당 부장판사가 돌연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게 늦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쟁점이 많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서 사실상 김문기 전 차장의 인지 여부 또는 이런 국토부와 관련된 외암 여부 이것과 관련돼서도 역시 증인이 전부 다 증언은 마무리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재판이 또 하나 늘면서 이 대표도 당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최종훈 교수님 정치권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을 시키겠죠.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부각을 시킬 것 같습니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저는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갖고 있는 절대적 권력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판부에 가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국민의힘이 자꾸 이걸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이유가 지금 현재 지지율 면이나 아니면 국민적 지지나 총선의 민의나 이런 걸 보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니면 인기가 좀 낮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뒤집으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자꾸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엮어서 그걸 가지고서 여론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걸 반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먹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2년 이상 됐고요. 그리고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한두 건도 아니고 온 모든 걸 예전에 경기도 지사 성남시장 했을 때부터 있었던 문제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서 과연 공정한 검찰인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한 정치인에 대해서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수사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재판에서 물론 따져볼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가 결국은 지금의 어려운 정치적 환경을 타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여권의 공세 수단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 주신 건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과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개의 특검 그리고 또 이국조사 특검 추진을 밝혔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특위라는 구성을 또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야의 맞붙는 싸움이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겨가는 분위기 같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하고 그다음에 운영위하고 그다음에 과방위를 모두 다 자신들이 차지하면서 바로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상임위를 여는 것도 사실은 여야 간사가 합의에 의해서 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든지 상임위장을 배정한다든지 상임위를 개최한다든지 모두 다 민주당 등 조국당 등 이런 야당들끼리 협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듯이 집권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법안들은 그럼 민생법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놓는 특검이라든지 또는 국정조사라든지 또는 모든 입법안, 법사위에서 내놓는 법안들은 모두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검사는 검사를 특검, 수사한 검사를 특검한다든지 또는 재판을 연 판사를 기소를 하거나 혹은 탄핵을 추진한다든지 이제 앞으로는 판사들은 다 직선제로 선출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법부를 흔드는 그런 법안들을 만든다거나 예고하거나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제가 느끼기에는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을 위한 그런 특검과 조사, 국정조사가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 하에서 국민의힘이 방탄 저지, 특별위원회를 연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왜냐하면 특위라는 것은 어떤 국회법에 따른 입각한 공식적인 어떤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법권도 없고요.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전략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또 이 기소가 정치권에서는 사법 리스크로 부각되는 게 공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충실한 답변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게다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지금 해명이나 반박을 하면서 동원되는 것들 중에 허위 사실들이 섞여 있다. 이런 점들은 오히려 없던 사법 리스크도 키울 수 있다. 국민들이 이 사법 리스크가 중요한 거는 실제로 처벌을 받을 거냐 아닐 거냐에 앞서서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이 이 의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무죄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의 공세 내용을 떠나서 사실 저는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노리고 이것을 잘 이렇게 공략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런데 다만 이제 민주당 스스로 또 이 대표 스스로의 행동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이제 오히려 본인의 리스크를 키워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랑 상관없는 상황까지도 이거는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다라고 덮어씌울지 모르겠지만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상당수는 대통령 쪽이든 이 대표 쪽이든 수사해야 될 것은 수사하고 재판해야 될 것은 재판해야 된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생 문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는데 이제 영부인 특검이라든지 재상병 특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또 추진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국회가 서둘러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22대 국회의 원구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법사위,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번 원구성 협상에서 누차례 요구했듯이 법사위 운영위 가방위를 원점에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께서 이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최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백지화를 해야지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렸다면서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갈 수 있다는 분위기 같습니다. 최정보 교수님은 어떻게 상황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전혀 들어올 가능성도 없고 7개 상임위도 임명할 가능성, 본인들이 추천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 초중도 되면 국회의장께 요청을 하고 본회의를 열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경호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 3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돌려놓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0%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선출이 돼 있고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 운영 방식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을 다시 돌려놓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수 정당, 다수 정당이 그런 차이를 갖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가능한 총선에서 많은 의사를 얻으려는 의지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민심을 얻어서 그 법대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다시 돌려놓으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국민의 민심을 되돌려서 야합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초까지도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신다고 하면 민주당은 7개 상임위를 민주당 의원들로 추진하는 또 임명한 걸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렇군요. 김수미 평론가님,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매일 의총을 열어서 대응책을 논의 중인데 당내에서는 이게 좀 알맹이가 없다, 오히려 퇴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스스로를 굉장히 곤경으로 빠지게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상임위 배분이라는 것은 국회법으로 딱 정해진 것도 없고 표결로 그냥 민주당이 독식을 해도 아무 위법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약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가령 국민의힘이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과방위원장까지 세 가지는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부터 이미 이런 사태는 예견된 게 아니었나 싶어요. 오히려 더 절충의 절충을 거듭을 하고 양보를 양보를 거듭해야 민주당한테 딸 것은 따는 것이 국민의힘의 숙제 운명이었던 건데 굳이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내몰린 거고 사실 민주당이 18개 중에 7개는 가져가지 않고 국민의힘 몫으로 까치밥처럼 남겨놨지만 그걸 또 잡으려고 들어오는 순간 국민의힘의 자존심은 굉장히 추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이 차라리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낫다. 그냥 7개를 빨리 좀 분색하지만 가든지 아니면 그냥 독식을 하라고 민주당한테 밀어주든지. 사실 저는 한국 국회의 뉴노멀이 오고 있다고 보는데 원래 상임위원장은 우리나라 국회 질서에서는 이렇게 비례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 그런 합의제 민주주의적 전통을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한국 정치가 지난 4년 전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확인이 되는 건데 앞으로는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수파가 주도하는 모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그냥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소식과 그리고 정치권 반응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이 확정된 데 이어서 후보 등록 일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종국 평론가님, 사실상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만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죠. 하나는 게임의 룰. 그러니까 앞으로 전대를 치렀을 때 어떠한 룰로 치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는 전당대회 날짜. 이 두 가지가 공방을 벌였는데 어쨌든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7월 23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역산. 그러니까 최대한 전당대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기일을 다 계산해 본다면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 이번에 돌아오는 주에 24, 25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마쳐야만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출마 선언과 후보 등록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요, 오는 다음 주. 그렇죠, 이번에 돌아오는 주, 다음 주요. 다음 달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유력 당권주의자들의 견제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역대에 원외 당대표를 모셔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의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국회가 이런 식으로 파행을 겪고 있지 않아요. 결국 앞으로 1년 동안은 적어도 국회 내에서 싸움이 이루어져요. 그럼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 원내대표가 좋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 주자죠.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언급한 원외 당대표의 한계론을 지적을 한 건데 최중봉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 하면 당연히 원내에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그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외 대표는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도 원외에서 했잖아요. 원외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원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도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나 인기가 높다 보니까 견제고를 날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말은 물론 원내에 대표가 원내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외에 있는 사람이 대표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두 분이 당권 주자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이 100% 맞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론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려는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권 일각에서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원내 경험이 없는 거는 전체적인 당 운영의 약간의 핸디캡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 활동. 그것이 결정적인 건 아니죠. 이건 리더십의 문제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결국은 당원들하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최재형 전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김순일 평론가님 여기에 더해서 친한계에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화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친한계 하면 대표적으로 장동혁 원대 수석 부대변인인가요? 네, 수석 대변인. 죄송합니다. 수석 대변인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장동혁 대변인의 말로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처음에 당에 올 때는 그때는 원회 아니었나, 그때도 원회였는데 지금 원회인 것이 안 되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는 뭐 사실 이게 원회냐 원회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 측면에서는 일단 해볼 수 있는 얘기고요. 다만 이러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옹호론에 한계가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처음 왔을 때 그때 원회였던 거는 총선을 앞두고 왔던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앞으로 이제 총선 끝나고 국회가 계속되는 이 전국에서도 원회인 것하고는 똑같지는 않다. 이 부분에서는 좀 군색한 설명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원회냐 원회냐를 떠나서 원외지만 원내에 대한 지도력 이런 것들이 탁월한 정치인이라면 원외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996년 총선 이후에 1997년 대선 전까지 당시에 제1야당의 총재였던 김대중 총재는 원외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 역량이 중요한 거다라는 건데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외에 있으면서도 원내를 지휘할 만큼의 역량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입증을 해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는 않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실패한 리더십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묻는 것 같은 의미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관련된 이야기 중에 원외다 이 논쟁은 사실상 짭에 불과합니다. 결정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결격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김기현 전 대표가 하는 이 쟁점이야말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했을 때 상대 후보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쟁점일 것 같아요. 바로 총선 패배한지 패배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지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지금 한 2, 3개월도 안 됐지 않았습니까?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책임에 대한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당권을 도전한다. 이것은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패배한 다음에 바로 개항을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비판했던 대목이거든요. 아니, 책임을 진 사람이 갑작스럽게 또 개항을에 출마를 하고 또 전당대회에 나와서 또 당권 도전을 하고.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마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끝까지 아마 상대 후보들이 이 점. 아니, 책임이 어떻게 됐느냐. 책임을 왜 안 지느냐 하고 공격을 할 거거든요. 물론 김기현 대표가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대표 그 다음에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왔으니까.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마도 다음 주에 있을 출사표 만약에 출마한다면 출사표에 그 지점을 제일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내가 왜 출마를 해야 되는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내가 왜 해서 그 점을 아주 정면으로 또 반박해야만이 자신의 어떤 명분을 또 살릴 수 있으니까. 아마 전당대회 내내 이 이슈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문에 그런 내용이 담길 거다. 담길 거였죠. 허주임 변호사님, 그런데요.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여권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정치 지도다 선호도 조사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각각 1,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자퇴 조사한 결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22%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이 한동훈 대표, 한동훈 전 위원장 15%를 기록하고 있고요. 조국 대표가 5% 그리고 홍준표 지장이 3% 이준석 대표가 3%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2024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무선 전화 면접 방법 100%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지금 차기 정치 지도자를 뽑는 어떤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야당 대표가 1위를 하고 있고 지금 전당대회로서 당대표 도전이 굉장히 강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2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당심대 민심이 8대2로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당대표도 전에 좀 힘을 실어주는 어떤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권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세론이 커지는 가운데 초선 김재섭 의원의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친윤계의 지원을 받아서 출마를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친윤계 의원님들과 식사를 하셨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기사 봤는데요. 글쎄요. 김재섭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것이 제 소임이지 친윤계의 지원을 받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종국 평론가님. 김재섭 의원의 워딩을 들어보면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쳐놓은 사람들을 개혁하는 게 소임이다. 굉장히 좀 센 워딩인데 사실상 친윤 지원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저는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확실하게 밥을 먹지 않았다. 확실하게 안 만났다. 이 얘기도 없거든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소장파, 소장파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천목회라는 이름의 새로운 어떤 이 안에서 모임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 모임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나름 이 당을 상징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다. 이런 기대가 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김재섭 의원에 대해서 최고위원에 출마하라, 대표에 출마하라. 이런 이야기들은 솔찬히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친윤이 친윤 후보를 내세울 사람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김재섭 의원을 친윤 쪽으로 내세우면 일단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악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지금 추정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당선되기 전부터 입장을 취해온 게 일관되게 지금 친윤이 문제이다. 그리고 당이 수평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굉장히 큰 목소리로 내왔는데 갑작스럽게 친윤의 지원을 받은 대악마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자신의 어떤 이미지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그런 신선한 또는 새로운 이미지가 훼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지원을 받은 듯 그 이미지가 깨져버리면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 점을 굉장히 염려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김재섭 그러면 떠오르는 신선함, 새로움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판단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재섭 의원을 둘러싸고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김웅 전 의원이죠. 당을 위해서 한 번 죽어봐라 이런 표현까지 쓰며 출마를 권유한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김재섭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변수가 되려면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친윤계와 손을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냥 김재섭 의원이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출마를 하면서 반윤의 대열에 함께 선다고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넘어서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아직은 이제 초선이기도 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정말 친한, 친윤의 대결 구도에서 친윤 쪽의 대표주자가 된다? 그럼 좀 상황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재섭, 물론 제가 친윤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재섭 의원이 만약에 당권을 잡는다는 시나리오를 제가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친윤계와 손을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반윤의 대열에서 그냥 한 명의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으로 나오는 건 제가 모르겠는데 대표에 도전하는 것은 본인이 만약에 대표에 꼭 되겠다는 마음만 먹는다면 친윤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김재섭 의원의 태도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변수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전당대회에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당권 주자뿐만 아니라요. 직전 전당대회와 다르게 이번에는 친윤계가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 김수임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왜 친윤계가 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보시나요? 한 번 끊어버린 표는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친윤계는 윤석열 대통령을 말 그대로 주변에서 지지하는 계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한국은 또 대통령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워도 계속해서 막강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 곁에서 또 해볼 만한 거고 윤 대통령의 대리주자가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도 당연히 열려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것이고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100명 조금 넘는 의원들이 당선이 됐는데 이분들도 윤 대통령한테 빚을 져가지고 당선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 대통령 때문에 떨어질 뻔하다가 당선된 분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흘러가버린 강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친윤계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크게 좀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친윤계가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정치 전략이라는 거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대통령을 주변으로, 대통령 바로 주변에 있었던 계보는 금방 몰락을 합니다. 다만 해체를 하면서 새로운 주자를 찾아가고 또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리주자를 친윤계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를 미는 이 전략으로 가는 것이 예전의 정치 공식에 비춰보면 친윤계에 남아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친윤계 일각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항마로 유력하게 꼽으려는 거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종규 평론가님은 그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친윤계가 아까 김재석 의원 이야기하다가 또 이제는 나경원 의원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김수임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친윤계의 일단 분화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까지 무리하게 당대표 선거에 좀 개입했던 측면 이런 것들의 부작용인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도 저는 김재석 의원과 좀 비슷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절출산 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 시절 절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그 순간 바로 면박을 줬거든요.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비윤의 어떤 상징 이런 지금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좀 지지하는 그런 동정론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런데 서사 없이 아무런 서사 없이 내가 이제 친윤계로 손잡는다 하고 손을 잡아서 나섰다 그러면 지금 쌓아왔던 어떤 그런 이미지 상징 이런 거 다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친윤계가 그럼 끝까지 나경원 의원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줄 수 있을까 이것도 조금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친윤계가 지금 사실 노리는 건 비윤끼리 사실 부딪혀서 거기서 사실 서로서로 표를 갉아먹고 또 다른 어떤 친윤이 당선되는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을 갑작스럽게 친윤으로 등극을 시킬 수 있다? 그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김재석, 나경원 이 두 분에 대한 친윤계의 지원설은 좀 정치공학적인 이런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다시 등판을 하는데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출마 선언에 그 내용이 담길 걸로 보셨는데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왜 출마 쪽으로 결심이 기우는 것 같다고 보십니까? 아,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지율이에요. 사실은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조언해 주는 그 그룹에서도 목소리가 나오지 말자는 목소리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몇 퍼센트다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출렁 부침 없이 어느 일정 정도의 선을 계속 당 내외에서 그러니까 전체에서도 그렇고 또는 보수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그 지지율을 사실상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뭐 최중봉 교수님도 아까 계속 주장을 하시다시피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물론 책임론이라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당후사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당이 위기인데 어차피 지금 108석이고 상임위원장도 다 민주당이 독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는 어떤 커다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당을 정말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그런 명분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저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또 그리고 당권 주자들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대한민국을 철도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최대의 적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 병전하고 있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으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은 현저히 높아졌고 위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요. 북한은 우리나라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대남 정책 노선을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어떤 물리적인 조치 같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북한은 지금 완전히 대변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일 또는 그 위에 김일성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유은정치가 일어났어요. 유은정치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우리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묘사하지 않고 우리 민족 하면서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학습시키면서 지금까지 대남 통일 정책을 펴왔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그걸 다 무너뜨립니다. 유은도 무너뜨리고 김정일, 김일성의 상징. 그러니까 통일과 관련된 상징물조차 다 부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군인들을 동원을 해서 콘크리트 장벽을 한 건 실질적으로는 콘크리트 장벽의 커다란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남쪽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즉 적대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화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 그것이 가장 큰 어떤 목적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지금 상당히 안 좋다는 소식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사상적으로도 좀 흔들리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혹시나 있을 탈북 루트 이런 것들을 그나마 이런 콘크리트로서 상징적으로 이제 못 내려간다라는 그런 지금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아직 이 장벽이 다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길게 장벽을 세우려는 건지 아니면 일부 지점에 방호시설을 설치하려는 건지는 좀 추가적인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이게 냉전 시대의 베를린 장벽을 의미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연상이 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북한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국경선을 만들겠다는 의도가인가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연히 통일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권을 쫓아내고 북한 주민들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저항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독재국가 만들고 또 자기 자식에게 또 넘겨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자기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아니면 콘크리트 장벽을 왜 만들겠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제 장차 있어진 이런 통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선을 걷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이종국 평론도 얘기하셨지만 탈북민들이 나가는 누추 자체를 막을지는 의도도 있다고 봐요. 일정 부분.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벽이 어느 정도 길이로 될지 어느 정도 높이로 될지 아직 확인된 거 아니니까 만약 그게 정말 군사분계선 이쪽으로 전부 다 만들고 높은 위치로 만든다고 하면 미국도 예를 들면 남미에서 올라오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가 장벽을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말았거든요. 그런 일종의 목적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국경선이라고는 의미를 가져와서 통일을 반대하고 본인의 왕국을 만들려는 의도 두 번째는 탈북민들이 내려오는 것들의 누트를 막으려는 것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북한은요.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대남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죠. 이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 채널의 시청자 의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테러 행위인데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허준 변호사님, 이게 강력한 조치라는 게 어떤 게 좀 가능할까요? 강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너무 취하다 보면 또다시 전쟁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도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섬세한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선택하는 단계적인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북한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대북 확성기 관련해서 방송을 재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북한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목함질의 사건 때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가 되면서 북한 측에서 결국에는 손을 들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확성기 방송이 단순한 방송 재개가 아니라 우리 측에서는 상당히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들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군사분계선에서의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걸 넘어서서 저는 정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번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정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거의 기습 공격을 당한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치 상황에서 정찰 능력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움직임을 우리가 시시각각 파악할 수 있고 우리 안보에 어떤 대비태세를 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는 이것이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면서 더 군사 긴장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던데 그렇게 보면 사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북한은 거의 5년간 3천 번이 넘게 이 부분을 위반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게 효력을 정지한다는 선언 말고는 큰 의미가 없고 우리만 지키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재개를 함으로써 어쨌든 실질적인 어떤 강대강 대치로 무력 충돌까지는 당연히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일단 지금은 맞는 상황이지만 북한에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자세나 태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도발은 국제정세뿐 아니라 북한 내부 사정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김수미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1948년 창건 이래로 지금 가장 큰 깊은 교착상태에 처해져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북한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싶어 해요. 첫 번째는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첫 번째가 아니라 핵을 포기하되 경제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두 가지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체제 내부에서의 동요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돌파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깜깜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국면일수록 한국이 미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핵 보유 승인을 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체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추구를 하든 아니면 제재를 추구하든 간에 그 목적은 항상 핵폐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이 걸림돌로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은 가까이서 존재를 하면서 북한 체제를 동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인근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더 겹쳐져 있는 것이고 사실 북한이 대화라든지 국제사회 외교를 아예 끊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미국하고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할 텐데 일단은 소위 얘기하는 통미복남이라고 하죠. 남한과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통일의 상대도 아니고 나아가서는 아마 같은 민족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의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이제 한국 정치에 남북미 관계에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북미 관계가 안 풀린 상황에서 남북관계로 먼저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반대로 미국이 뭘 해보기 전에 한국은 기다리고만 있어야 한다는 이 발상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국면에서는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그리고 논의를 해서 또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것을 설득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북핵 해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미국을 철저하게 설득하는 이런 외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요. 북한의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의 공개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현재 북한 주민들의 36% 약 700만대 이상의 핸드폰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정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USB를 이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국 드라마 등을 보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화, 정보화 현상에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사고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부의 진단이 나왔는데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통일부 장관은 뭐를 기반으로 했냐면 10년간 2013년도에서 2023년간 탈북민들을 6천 명 가까운 탈북민들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는 장마당이 붕괴됐다 그러니까 배급제가 붕괴돼서 장마당으로 거의 연명하고 있다는 내용 하나와 두 번째는 정보화가 급속히 아무리 단속이 심하더라도 급속히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아까 핸드폰이 바로 그 예의인데요. 36%나 지금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다. 아무리 인터넷을 규제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이라는 수단은 어쨌든 정보를 취득하고 일정 정도는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집단적인 어떤 사고에서 개인적인 사고로 변하고 있다. 즉 북한 내부가 동요될 수 있는 두 가지 단서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보 그러니까 폐쇄화에서 개방화에 대한 욕구 이 두 가지가 지금 북한 사회가 굉장히 유동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급변하는 어떤 정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의 동향은 국제 정세와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방북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열린 북러 정상회담이 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종이한 그런 개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푸틴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을 방문할 것을 점중히 초청하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노조 친선의 역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혐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소청에 푸틴 대통령이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다음 주 초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건물도 단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성사가 된다면 러시아 정상으로서는 2000년 7월 이후에 24년 만에 방북이라고 해요. 어떤 결과가 예상되십니까? 아무래도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우크라인을 또 지원하는 쪽은 서양, 서방,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고 그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서방세계가 지원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같은 경우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관계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상태이지 않겠어요? 공동전선을 편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러시아와 자꾸 가까워지겠습니까? 러시아는 자꾸 북한의 뭔가 핵 개발이나 위성 관련된 여러 기술들을 넘기면 예를 들어간 탄도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얼마나 북한이 그런 개발을 향상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미 세력화를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저렇게 밀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중국과 북한은 밀착이 많이 됐었지만 러시아는 좀 소원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많은 기술을 빼와서 어쨌든 군사적 기술을 향상시킬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미국을 대항해서 양측이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면 신 냉전 체제가 또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을 대응하기 위한 반미 세력의 형성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종국 평론가님 그런데요. 다음 주 초에 북러 정상이 만나는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는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서로 만난다고 해요. 이게 또 정세에는 또 유의미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중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북중 경계에 있는 김정은의 발자국을 내렸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지금 협력의 상징물들이 내려지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이상기류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정부와 지금 무엇인가 외교 안보 또 경제 쪽으로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너무 경도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건 북한과의 교역 물자를 보내주고 생필품을 보내주고 여러 가지 군사물자에 대한 협력을 해주는 건데 중국과 하지 않고 러시아에 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니까 중국도 북한에 경고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통제를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어느 정도는 협력 관계를 계속 보여줘야 북러 관계에 어느 정도는 또 한계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중국도 적극적으로 대한민국과 손을 잡는 것 같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안보적인 상황을 통제하려면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인지 18일, 즉 푸틴이 북한에 방북하는 그 시점에 한중 외교 안보 2 플러스 2 회담이 열립니다. 당연히 북중 둥러의 어떤 관계를 의식한 그런 일정 조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까 이종근 평론가께서 언급을 해 주셨던 그 보도가 사실 지난 2018년에 중국 달엔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기념 발자국 동판이 최근에 제거됐다 이런 보도인데 김수인 평론가님 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북중 관계는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일단 악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동판 제거가 보통의 일이 아닌 것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1958년에 북한하고 중국이 순회 방문에 관한 협정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 양쪽, 양쪽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고 지도자들이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발자국 동판이 제거됐을 때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관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북한의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한국과 중국 정부가 잘 선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잘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일단 현명하게 보는 것은 북한, 러시아 밀착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은 중국이 잘 판단한 것입니다. 북한, 러시아는 지금 최악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에 끌려다녔을 때는 국제사회의 리더십 이런 것들 굉장히 훼손된다는 측면에서는 북중러 밀착이 아니라 북러만의 밀착으로 그나마 끝나고 중국이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일이고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가입니다. 그것을 계속 확인시켜줬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런 한국마저 배척을 하게 된다면 미중 갈등 구도에서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있었던 한중해 회의에서도 보면 한국, 일본 대 중국 2대1 구도가 중간중간에 펼쳐진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말로 한국이 미국이 동맹국인 건 인정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배척했을 때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중국이 깨달을 필요가 있겠고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이 그래도 북한 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키를 또 쥐고 있거든요. 대북 제재를 해 주기 위해서라도 또 북한을 핵폐계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양쪽 다 서로의 필요성 이제까지 수년간 인식을 하게 된 거고 이번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금 더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정세 상황을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들이 소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무소 위조 고소건으로만 알려져서 충격을 줬었는데 사실 그 이면에 새만금 개발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관광 레저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참가 의향서였다. 이게 밝혀지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와 접촉을 해서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이 사업에 참가할 의향이 있으면 의향서를 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박세리 씨 아버지가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의 사업 참가 의향서를 냈는데 이 서류가 위조가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업체는 이 서류를 바탕으로 박세리 골프여제라는 박세리의 이름을 내세워서 실제로 새만금 개발청에서 진행하는 이 골프 국제골프학교 설립이라든가 골프장 건립, 골프관광과 관련한 어떤 사업에서 6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우선협상 대상적으로 선정이 실제로 됐었다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3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어떤 사업으로 이권이 걸린 사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이런 위조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국면에서 새만금 개발청 측에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해당 컨소시엄을 취소한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박세리 희망재단 입장에서는 비영리재단으로서 영리사업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런 개발 사업에 관여할 수 없게 됨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법적인 문제로 더 크게 비화되고 손해가 커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고 재단 측을 피해자로 하는 아버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3천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 드는 사업인데요. 새만금 개발청은 왜 허위문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걸까요? 관계자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박씨가 직접 발표할 우선협상 사업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에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직접 오셔서 PT를 홍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씨가 당신이 박세리를 대응을 해서 자기가 희망재단 회장직을 역임했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가 계속 의견이 있었어요. 마치 희망재단의 의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도장도 위조해서 날인하시고 해서 그렇게 보소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씨는 희망재단에서 아무런 역할을 맡고 계신 게 없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직접 나섰기 때문에 쉽게 의심을 하지 못했다는 것 같은데요. 최진문 교수님, 사업자 선정 초기에 확인 절차로는 이걸 좀 발견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사실은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박세리 씨 아버지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신뢰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적인 임무고 이건 절차를 잘 지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박세리 희망재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비영리단체예요.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영리적 목적으로 뭘 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학교를 세운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정관상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서류를 확인하고 아니면 이 재단을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세리 씨 아버지 말만 믿고 재단을 전혀 확인도 안 하고 정관도 확인해 보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금이 들어간 사업이고 그러면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박세리 씨 아버지가 와서 PT도 하고 내가 이사장도 맡고 있다고 얘기하고 물론 명함도 자기가 아니면서 파고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 부분은 공적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반기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 평론가님 그러면 박세리 씨 아버지는 박세리 씨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보면 이런 큰일을 벌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박세리 씨 부친 측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시공사 측에서 얘기를 하기를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하려면 박세리 희망재단 의향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신이 동의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도장을 위조한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 시절에 만들었던 도장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도장이라는 거는 찍혀 있는 걸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 과연 위조가 안 된 건가? 위조가 안 됐으면 이렇게 의향서가 취소가 되고 새만금 개발청에서 취소를 하고 이랬을까?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당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검증하는데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주인 변호사님 박세리 씨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좀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이 고소 사문서 위조로 고소된 것은 박세리 개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피해자로 해서 사문서 위조죄로 아버지를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문서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이번 고소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박세리 씨 개인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진 어떤 소통의 부재라든가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운 감정이라든가 분여관계의 갈등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효력만 부인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측에서나 박세리 씨 개인이 탄원서라든가 처벌불원서라든가 일종의 합의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형량을 감경하기 위한 어떤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유죄로 판명이 만약에 난다고 하면 문서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고 희망재단이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까지만 확인이 된다고 하면 희망재단 측으로서도 더 이상 큰 손해는 없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의사 표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박세리 씨 부친 고소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워낙 유명한 선수였던 딸과도 아버지 간의 문제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법적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토요일에 계시어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